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K-미용기기의 수혜주들과 그 전망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와이프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강의 내용이죠. 5월 주도주 섹터 분석과 관련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5월 주도 섹터를 알려면 최근에 어떤 이슈가 들어오는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요 업종별 BSI 전망치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사실 BSI 전망치를 보기에 앞서서 지금 최근에 수출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무엇인고 하고서 봤더니 지금 화장품이 수출 쪽에서는 가장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 제약, 바이오, 식음료, 자동차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나 봤더니 지금 최근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세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내지는 개별 이슈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요. 그 다음이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수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지금 5월달, 4월달부터 사실 계속 말씀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방송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업종 섹터 말씀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견 지명 있게 계속해서 4월달 화장품 섹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주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언제 방송 나오시는데요? 제가 매주 목요일 11시에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제가 화장품 섹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두어 종목 이상, 중소형 종목들 관심주 제시 도와드렸었는데 벌써 1차 매술가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장품 섹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집중 있게 좀 파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실적과 지금 수출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까지 3박자가 지금 또 들어오는, 맞는 그런 섹터가 또 화장품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화장품 섹터를 우리가 주목하기에 앞서서 화장품 섹터의 과거 흐름들을 또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관통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화장품 섹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장품 섹터 아무 종목이나 종목명을 HTS에 검색을 해보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진 화장품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반등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던 때, 그 때가 언제였나 하고서 봤더니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분명히 화장품 섹터들, 화장품 섹터는 크게 어떤 섹터에 엮이냐면요. 중국 소비주로 엮여요. 중국 소비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주의 어떤 섹터들이 있냐면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엮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관련된 종목들 내지는 항공 섹터들이라든지 콘텐츠 관련 섹터들 등등등 이렇게 엮여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화장품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던 게 이제 금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4년도인가 그때 나왔었던 드라마 중에서 별에게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김수연 남자 배우가 나온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이제 치맥 먹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중국에서 그 드라마 한류 열풍을 타고서 그 드라마를 보고서 한동안 치맥이 엄청나게 유행을 탔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그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제품들, 어떻게 하면 한국 배우도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거야 라는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이 화장품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화장품 수출액 역시도 중국에 이런 한류 열풍을 타고서 최대치를 찍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항상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한국에서 사드배치 결정을 하고 난 이후 딱 2016년도에 고점 찍어주고 나서 화장품 섹터들이 급격하게 급락세를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이때부터 전문가 활동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이슈가 뭐냐면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화장품 종목들의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주가가 반응 주지 않을까 이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2018년도부터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24년도예요. 2024년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2016년도 기점으로부터 지금 거의 한 7, 8년 정도 이렇게나 길게 화장품 섹터들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언제부터 화장품 섹터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콘텐츠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냐 그 한안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서 2021년도 이 사이에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었고 중국 봉쇄령이 꽤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중국 경기는요. 사실 작년까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까지도 중국 경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2021년도, 2022년도 이 사이에서부터 기존에 다 막아놨었던 것들 있죠? 막 봉쇄하고 규제 때렸던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풀어주기 시작했냐면 게임 쪽이었어요. 게임. 그래서 게임 쪽에서는 판호 발급이라고 해서 그 판호 발급을 허가를 하나, 두 개씩 해줬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와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판호 허가 해줬다라고 해서 그 관련 이슈가 크게 막 주가상 반영을 하진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항상 이런 이슈는 처음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 쪽에서도 게임 쪽에서 판호 허가 발급을 해주면서 이제 그러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본격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그리고 이제 2022년도 경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될 것이라는 관련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주들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은 사람도 다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일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을 타고서 올랐었던 게 2022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또 왜 떨어졌나요? 하실 수 있는데 2023년도에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요? 금리 인상기였어요. 금리 인상기. 금리 인상기고 물가 상승도 막 엄청나게 치솟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사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지 못하고 투자도 단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다시 약간 좀 침체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올라갔었던 화장품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거든요. 그 종목들은 그럼 대체 왜 올랐을까?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흐름들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들 얼마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냐 이 부분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분명한 거는 2008년도, 9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국의 그런 수출이 막 엄청나게 펌핑이 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 딱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이제 환류 열풍이 서서히 들어와주기 시작하더니 진짜 주식 그래프랑 비슷하죠. 한 번씩 눌렸다가 반등 크게 나와주고 눌렸다가 또 크게 반등 나와주고 참 신기한 게 이런 그래프들도 흐름을 보면 엘리언트 파동처럼 1파, 2파, 3파까지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업황 사이클이 어느 정도로 도냐면 업황 사이클이 2년에서 한 3년 주기로 돌아요. 왜냐하면 전자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최신 기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교체 주기도 2, 3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황 사이클이 대체로 2, 3년에 한 번씩 도는데 화장품 색도는 조금 특이했던 것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판매가 잘 됐던 게 아니라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서서히 커졌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지난 거의 한 6년 정도 가는 이 화장품 수출액이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받쳐주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규제 한 번 해버려요. 그러면 바로 직격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딱 사드베치 이슈 나오고 나서 한앤령 때리자마자 이 중국 수출이 급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전에 2015년도의 영광의 그 순간까지 이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아직 다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건 올해부터 지금 중국 경기도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히 한앤령 해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단체 관광객들 들어오면서 정상화되고 있죠. 지금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입도객이 지금 가득 예약이 찼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또 다시 한국에 많이 놀러오는 중국인들이 많이 생기됐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는 이 영광의 순간을 알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러면 수출액이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액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이 화장품 섹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작년에 올라갔었던 화장품 섹터들은 대체 왜 올라갔냐 이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보자면요. 그에 앞서서 이제 화장품을 중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별 비중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화장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봤더니 중국에서도 화장품을 이렇게 수출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냐면요. 미국, 그 다음에 세계적인 로레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원래 일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일본을 제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또 많이 하는, 화장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지금 3위까지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프랑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 프랑스, 미국, 일본 지금 현재로서는 프랑스랑 일본 쪽의 수출액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경 있죠. 이때는 거의 프랑스랑 비슷할 정도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극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극감을 해서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국가들 지금 세 번째 순이에요. 정말 이제 아래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금 프랑스랑 일본 수준까지는 올라와줘야지 회복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계 쪽에 판매 경로들 변천사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품 판매를 어떻게 많이 했냐. 방문 판매라고 하죠. 방판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을 또 많이 살 수 있는 곳이 요새는 마트 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마트 쪽에서도 한 코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쪽에서는 명품 화장품들 많이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면세점 쪽에서도 화장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면세도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얼마나 안 좋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해외여행 갈 때는 이 면세 혜택 받으려고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가방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 위시리스트에 넣어뒀다가 여행 갈 일 있으면은 이 면세 혜택 받아서 가방 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명품 가방이 가격이 올라도 너무나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700만 원, 800만 원 물론 그 가격도 비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한 두세 달 넘게 열심히 모아서 살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가방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샤넬과 같은 명품 브랜드 가방, 그것도 클래식 가방을 하나 사려면 천만 원이 넘어가요. 1,400만 원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방을 사는 거 지금은 경기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런 와중에 명품 가방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사치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그런 명품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게 화장품이더라.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미니 스커트가 짧아지는 것처럼 색조 화장품이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색조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로드샵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를 타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나 2005년도에서 2005년도에서 2010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로드샵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로드샵이냐면 길 가면서 쭉 보이는 그런 중저가 브랜드샵들 있죠. 그런 샵들을 로드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어디를 가나 스킨푸드 있고요. 토니몰이 있고요. 2차 한불 있고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어디로 왔냐. HMB가 뭐냐면 헬스앤뷰티거든요. 우리가 동네에는 이제는 하나씩 다 있어요. 올리브영 이런 곳. 이런 곳들이 HMB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올리브영 같은 곳이 지금은 거의 각 동네에 하나씩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번아가나 가야지 올리브영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올리브영 마켓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스타벅스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영을 정말 쉽게 볼 수 있고 그 올리브영에서 과거에 이런 로드샵 브랜드를 쉽게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온라인은 이제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어요. 원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직접 우리가 테스트도 해보고 색깔, 발색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다 봤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온라인에 쇼핑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쓰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쉽게 온라인에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류 이런 것들을 또 온라인에서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판매 경로가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역시나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H&B와 같은 올리브영 같은 그런 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 3, 4, 5위를 보면 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H&B 내지는 조금 기분 내고 싶다 하면 백화점 가서 명품 브랜드 화장품을 사거나 내지는 소모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눈썹 그리는 거라든지 자주 쓰는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은 저도 저조차도 역시 온라인에서 많이 쇼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보니까 완전히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마켓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으로 진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작년에 올라갔었던 화장품 종목들은 중국발 이슈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하기 시작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면 이 채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부분도 잘 보는 게 좋겠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 강세이긴 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사냐면요. 대형마트나 창고형 할인 매장, 호스트코 같은 그런 할인 매장에서 많이 제품들을 본다는 거고요. 보통 기초 화장품 중에서 클렌징폼 이런 것들 대형 화장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 그다음에 올리브영과 같은 H&B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뷰티 전문 편집샵. 편집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있는 곳을 편집샵이라고 표현하죠. 뷰티 전문 편집샵.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아직까지는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좁아요. 그래서 새벽 배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품 사면 2, 3일 만에 바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강세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아무리 지금 택배 시장이 있다고 해도 내일 당장 내가 화장품 써야 되는데 하면 이게 느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온라인 샵도 4위, 5위에 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이 강세더라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H&B 스토어, 헬스 앤 뷰티 스토어가 강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장 역시도 온라인 시장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때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주로 어떤 시장을 많이 공략을 했었냐면 온라인 시장 쪽 위주로 오픈마켓이나 자사 브랜드 웹사이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H&B 스토어 쪽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점점점 오프라인 매장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의 화장품 수익 국가별 비중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일본 화장품이 진짜 좋았었거든요. 저도 일본 화장품 중에서 자주 쓰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만큼 일본의 시세이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인기였었는데 지금 수익 국가별 비중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딱 그 팬데믹 기점을 2016년도 이때부터 기점을 해서 이게 언제였어요? 2016년도. 2016년도가 사드배치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고민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컸구나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해외 채널을 다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매출액이 확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 팬데믹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딱 이때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일본 쪽에 계속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수출을 계속 보냈죠. 그래서 보면은 일본의 화장품 수익 국가별 비중을 보면은 여전히 프랑스가 높았어요. 프랑스. 프랑스랑 이제 미국이 수출국 1, 2위 다투는 국가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1순위였고 2순위가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따돌렸습니다. 왜냐? 이 팬데믹 시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시는 거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보시겠지만 너튜브.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글로벌 플랫폼 통해서 계속해서 한류 문화도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류가 지금 일본 뿐만 아니라 서구권까지도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전에는 일본 쪽에 그 가수 보아 같은 경우 보면은 일본 쪽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일본에 있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수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도 케이팝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차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시장을 지금 따돌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가장 많이 사지하게 된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 됐고요. 일본에서도 그만큼 한국산 브랜드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화장품들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도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계속 바이럴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일이었던 프랑스와 미국을 지금 현재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등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저가 지금 색조 시장을 계속 공략을 한 게 지금 이렇게 실적으로 반영이 됐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화장품 수입 국가별 비중을 보면 여전히 프랑스가 굉장히 높았어요. 과거에는 진짜 프랑스 제품들 많이 알아줬었거든요. 그래서 과거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1위였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수입하는 국가들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개나다, 한국 등등등 했었는데 한국이 지금 어디였느냐. 한국은 사실 제품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굉장히 작은 약소국에 대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딱 그 팬데믹 열풍을 타고서 그 K-열풍, BTS가 딱 치고 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한국이 지금 거의 한 3위 수준 미국의 그 3위 국가 수준으로 지금 화장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수출액까지도 2023년도에 한번 경신을 해놨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요. 과거보다 지금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는 국가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그 외에 동남아시아 시장까지도 지금 공략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액 추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 주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2015년도까지만 해도 엄청 올라갔던 주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실적이라는 것은요. 이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와 같이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받쳐주면 결국에는 주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화장품 섹터를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내 화장품 제조회사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 ODM, OEM,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높게 높게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 분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실 신호탄은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가장 큰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5월에는 아시아 국가들은 또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히 쉬는 날이 또 가장 많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여름 성수기 시즌이죠. 여름 성수기 시즌도 지금 다 가고 있다 이거예요. 6월부터 지금 8월까지 하면 거의 한 3개월 정도. 그런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섹터, 화장품 섹터를 일단 가장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종목 공략을 해보셔라라고 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미용기기 열풍 수혜주 찾기와 관련된 오늘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용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수혜주를 찾으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나요? 저는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특히나 키워드를 통해서 관련 업황 흐름들을 파악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K 뷰티 열풍의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치라는 지금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섹터 4월 달부터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K 뷰티의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용기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용기기가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내지는 미용 시술을 받을 때 쓰는 그런 큰 장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정용 미용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특히 홈쇼핑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홈쇼핑이 이런 미용 디바이스 기기들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보면 턱을 갸름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주름을 리프팅해주는 그런 미용기기들이 이제는 손쉽게 가정용으로 나오면서 많은 구매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런 K 뷰티 열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수출 역시도 역대 최대치를 찍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적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업종 섹터들 위주로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2분기까지도 화장품 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이 계속해서 무형 흑자를 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한안영 해제, 한안영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눌려 있었던 그런 섹터였었는데 지난해부터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지금 일본 쪽의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는 중국의 경기까지도 회복세에 힘입어서 같이 함께 수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미용기기 쪽에서도 지금 현재 실적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 기사들 심심치 않게 홈 뷰티 기기가 지금 기기 시장이 폭발적인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련 뉴스 기사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 기업들 뿐만 아니라 IT 업체들까지도 지금 뛰어들 정도로 지금 호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미용기기 쪽을 보려면 미용기기 지금 업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집에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더라도 나만 아는 그런 관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시기가 끝나게 됐죠. 바깥 활동들 이제 자유롭게 하게 됐고요. 코로나 팬데믹 단계 역시도 지금 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지금 즉혹으로 하다 보니 피부 관리가 어려웠었던 그런 소비자층이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손쉽고 가성비 좋은 미용기기를 계속해서 찾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뒤 세계 홈 뷰티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262조까지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시장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보다 주식 시장에도 관련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뷰티 디바이스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피부 미용기기 수출액 추위만 보시더라도 2021년도 2억 6,100만 대에서 3억 5,300만 수준으로 지금 증가 추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2022년도 대비해서 무려 6, 7배 정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져가는 뷰티 디바이스 시장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실적을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제 2021년도까지 나온 그런 실적 추이고요. 계속해서 기업들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익 순이익이 계속 증가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보신다면 한안령이 있었던 2016년도 기점으로 해서 2017년도, 18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매출액 추위도 고만고만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가시적인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매출액 추위가 늘어나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매출액이 당연히 늘어나는 만큼 순이익과 영업이익 역시도 증가 추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점점점 소비자층이 뷰티 디바이스를 쉽게 손쉽게 찾다 보니까 2021년도 지금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해봤을 때 2018년도 매출액이 200억대 가까이 됐다면 매출액이 200억대 가까이 됐다면 지금 477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2021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2023년도, 2024년도는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성형외과, 피부과, 내한 외국인 환자 현황을 함께 보면요. 우리나라가 또 성형을 굉장히 또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을 하고 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았었거든요. 딱 언제까지 많았었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점차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외과, 피부과, 시술 및 수술을 받는 외국인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됐지만 지금 다시 일상회복이 완전히 지금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도 다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추위로 봤을 때 더 큰 폭으로 눌림목 이후에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에스테틱 시장 내 침습, 비침습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침습 같은 경우에는 뭐냐? 침습은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과 같은 수술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침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성형수술을 받다 보면 부작용도 당연히 아무래도 칼을 갖다 대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또 수술 한번 하게 되면은 얼굴이 또 붓게 됩니다. 그럼 붓기가 빠지는 데까지 얼굴이 자리 잡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물론 거기에다가 시술 시간까지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시술 횟수도 보통 이제 통상 한 번 정도에 하게 되긴 하지만 만약에 코수술이나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일상 회복 기간도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 침습 같은 경우에는 뭐냐? 지금 시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남녀노소 정말 많이 하는 게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규모가 성형 쪽보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큽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10억 달러 수준으로 시장이 규모가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되고요. 거기다 주요 시술을 보시면 보톨레늄톡신, 보톡스라든지 필러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시술이 빛 침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술을 받는 게 이제는 워낙 정말 좀 자연스러우시다 보니까 뷰티 디바이스도 손쉽게 가정용으로 구매를 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통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술 횟수는 대신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피부과를 찾아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뷰티 디바이스가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미용 성형 수술 시행 건수 추이를 함께 보면요. 그러면요. 2014년도보다 지금 계속해서 성형과 미용 시술만 봤을 때는 엇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 점차 점차 미용 시술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넘어와서 2020년도에는 시술이 더 거의 압도적으로 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성형외과를 가는 데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외부적인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시술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형이나 시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젊은 20, 30들이 시술의 전유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노년층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어디 가서 60대 층에게 노년층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청장년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50대, 60대들도 계속 시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TMI일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도 내일모레 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외부 고민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노화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탈모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인류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가 노화와 함께 계속 빠지는 이런 머리, 탈모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다 피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탄력, 기미잡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술을 통해서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최근에 뷰티 디바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것을 고려 중인 시술 종류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남성층에서는 또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작년층에서 탈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한데 탈모치료를 받아 봤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보톡스, 레이저 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시술을 받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이 이렇게 받는 그런 시대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뷰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 특히나 이런 시술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한과 관련된 설명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또 차트 분석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들 타이밍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관련 실전 사례 종목들도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자리 이동해서 실전 사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가 분석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사실 시작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었냐 한다면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클래시스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 지금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또 추가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면 꼭 내가 공략하면 물리던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세력 매집 패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흐름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업황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보려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 분석 이 란에 가시면은 이렇게 매출액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로닉 매출 추이가 어떤가요? 2021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200억이었는데 2024년도 컨센서스를 보니 440억. 그러니까 무려 2배 정도 이상 증가 추이를 보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4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는 124억.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증가 추이를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주가는요. 지금 횡보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횡보 구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왜냐. 자 횡보 구간이 나오는 거는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볼 때는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월봉 흐름을 보니까 어떤가요? 과거에 이 종목이 최고가가 어디까지 갔었던 종목이라면 무려 24,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서 8,500원대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주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턴 배웠죠. 패턴 지금 두 번째 패턴 뭐 배웠습니까? 삼각수렴 패턴 배웠어요. 그래서 주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작도를 해드리면 어? 쌤! 쌤 말대로 삼각수렴 패턴이 잘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작도를 해드리니까 어떤가요? 상승으로 갔다가 근데 이 구간이 또 어떤 구간이었냐면 쌍봉 맞았던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쌍봉 맞고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아니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 상승 추세선을 만들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금 고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업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업황상 지금 대장주로 가고 있는 게 또 클래시스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컨센서에서 보니까 지금 컨센서 긍정적으로 과거 2021년도 때와 대비했어요. 2021년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이때보다는 2022년도가 주가 상승세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2022년도만큼이나 매출 실적이 늘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니까 똑같이 최고가 구간 11,000원 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 실적이 2배 정도 이상 영업이 3배 정도 늘 거라는 컨센서이 나왔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각수련 패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은 사실 대응하기가 수월한 게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승 추세 라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선이 한 7,700원을 7,600원 구간대에 있거든요. 이 구간대 깨지 않으면 상방으로 지금 하락 추세 라인 고점 고점 낮아지고 있는 이 라인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더라 라고 해서 해석을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로닉도 일단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 중에서는 관심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패턴상으로도 흐름이 맞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라는 종목이에요. 이루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에서 쓰는 전문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 역시도 미용 의료기기 디바이스와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도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 지금 매년 매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번 주춤했어요. 2023년도 때 주춤했었는데 아직 지금 1분기 실적 나오지 않았죠. 1분기 실적 만약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또 2분기까지도 계속 긍정적으로 올라와 준다면 오히려 작년이 단기 순익도 적자가 됐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그런 컨센서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잘 받쳐준다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1분기 실적이 완전하게 발표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거래량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추세선을 작동을 해보니 하락 추세선을 돌파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과 월봉 흐름상을 한번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나요? 과거에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일정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매집을 해나간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볼 때 주 월봉상의 흐름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집 구간이 이루어지고 매집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니까 주가가 그대로 레벨업을 하면서 11,000원 구간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구간이 얼마죠? 지금 7,600원. 7,600원을 돌파를 하니까 10,000원대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11,000원대까지 어마어마하게 간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도 비슷해요. 근데 과거보다는 저점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선을 우리가 어떻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냐?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2022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상단선 박스권 저항주동 구간이 7,600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7,600원 선을 다시금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업황 사이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루다 이 종목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흐름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택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작년에 15,000원대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세가 나왔어요. 2,000원대 종목이 무려 15,000원대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한번 줬습니다. 조정을 주고 다시 거래량이 올 상반기부터 들어와주기 시작했어요. 딱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하니까 조정 끝나고 다시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또 왜 올라가고 있을까 기업 분석을 보니까요. 아이고 매출액이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대요. 올해 컨센서스가 무려 1,600억 정도 2021년도 매출액이 500억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1,600억 정도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이 무려 지금 5, 6배 정도 증가할 거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021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3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도 실적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상으로는 월봉상, 월주봉상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에서도 흐름을 보면요. 지금 어떤 흐름이냐. 지금 약 대략 반년 정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박스권의 움직임.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세력들의 매직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한번 들어와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금 11,000원 구간대 지금 오늘 종가 마감했는데 4월 달에 정고점 구간대만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금 15,000원 구간대를 넘볼 수 있는 구간대까지 올라온다는 거겠죠. 근데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대요. 그렇게 된다면은 작년 구간대만큼은 반영이 되면서 더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는지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우리가 주봉, 월봉과 함께 일봉상의 세력의 매직 패턴도 같이 함께 분석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직 패턴을 분석할 때 딱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시적으로 주봉, 월봉만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일봉상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승률 높은 매매를 해나가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 이 종목을 봐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뉴스 기사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그 종목 중 하나거든요. 이 종목이 피부과 시술 많이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피부 재생을 돕는 의료기기인 리주란으로 유명한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도 한번 보면요. 이 종목이 매출액이 2021년도 800억대, 영업이익이 200억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지금 2021년도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컨센서스 나왔고요. 매출액 역시도 거의 이제 두 배 정도 이상 증가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나 실적 쪽으로는 무리였다라는 거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실적 역시나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4월 달에는 정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수세도 들어왔고 그만큼의 또 차이 실현도 나와줬어요. 왜냐? 앞전에 여기 11월, 12월 여기 물려 있었던 사람들 이번에 또 상승세 나올 때 또 매도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업황 사이클과 실적이 너무나 좋은 바람에 지금 다시금 추세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니까 월봉상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사실상 상승 채널을 그려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최고점 구간대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채널 안에서 박스건 흐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도 봤을 때 추세가 다시금 상승, 전환이 되면서 수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또 좋은 종목들 분명 우리 시청자분들 좀 와닿는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주시고 제가 분석해드린 기술적 흐름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마스터 제슈가이프 전문가가 전해드린 특별한 강의와 차트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